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와우 여자 연습생들이 이 춤을 추니까 또 굉장히 색달라 보였었는데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하이크 언니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인 무대인 것 같아서.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 다음번 무대에도 쓸 수 있게 꼭 투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 어떡해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저 친구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